오늘 설교 본문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교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길 우리가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교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호모 이렇게 하고 뒤에 모 이렇게 붙이는 단어가 많죠 호모루덴스 그러면 사람은 놀이하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고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붙는데 가장 전통적인 또 가장 오래된 그 표현이 역시 사람의 본질을 가장 중심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이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담긴 뜻이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핵심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사람은 사유하는 지성적인 존재다 이게 이제 호모사피엔스 그게 제일 핵심적인 뜻입니다 사람이 다른 짐승들하고 구분되는 가장 뚜렷한 점은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지식의 축적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과학기술 또는 요즘 IT기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죠 그거는 언어의 기능 또 문자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자는 더 그 이전에 사람의 머릿속에 더 사람의 정신 속에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게 비로소 가능한 거죠 4천년 전에도 사자가 살았죠 그리고 2천년 전에도 사자가 살았고 또 오늘날에도 사자가 있죠 그런데 4천년 전의 사자가 짐승을 사슴을 잡는다든지 또는 멧돼지를 잡아서 먹는다든지 그럴 때 4천년 전의 사자가 그런 짐승을 잡아서 먹는 그 방법 또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먹느냐 그게 1천년이 지나고 2천년이 지나고 그러면 좀 바뀌나요 예를 들어서 4천년 전에 사자는 물어서 죽이고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먹었다면 한 500년, 1천년 정도가 흐르면 사자들이 생각하기를 흙바닥에서 먹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풀 있는 대로 끌고 가서 먹는 게 좋겠다 또 1천년 정도가 더 흐르면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지 그냥 무조건 물어 뜯어 먹는 게 아니라 먼저는 좀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놓고 좀 이렇게 잘 차려놓고 그래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4천년 전에 사자나 지금의 사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연관해서 문화가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문화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짐승 이렇게 생각되는 짐승들이 있어요 IQ가 짐승들 그 수준에서 좀 높다 돌고래 같은 경우 굉장히 아주 그런 게 좀 그렇다 그러죠 높다 그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짐승들도 문화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문화의 반대말은 야만이죠, 그렇죠? 사람은 야만으로 살면 안 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구한 것은 그건 아주 야만적인 행동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가 충돌하기도 하고요 또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다 인간의 욕심 또 죄악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긴 하지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야만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다운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문화고 그리고 문화는 사람이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품위 있는 또 가장 행복한 그런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철학 사상도 있고 또 세계 여러 곳의 역사를 보면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가 다르고 또 저 북쪽의 추운 지역의 문화가 다르고 또 동양과 서양의 문화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나라 주로 젊은 세대들 하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좀 진보적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보수적이다 이런 공식은 요즘은 다 깨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일 때나 젊은 때는 그게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보수적이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요 예를 들어서 진보와 보수다 이거는 저는 가끔 얘기하지만 다 좋은 것입니다 진보도 좋은 것이고 보수도 좋은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보나 보수가 서로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또는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저쪽은 100% 무조건 틀렸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을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내 생각이 맞아 이거를 아주 자꾸만 그렇게 하면 이게 편향적으로 그 속으로 확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확증을 하게 돼요 확증을 하면서 더 왜골수로 빠져버려요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확증 편향은 그건 사람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을 스스로 성찰하면서 아 그래 나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저 사람 얘기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야지 이게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인류 역사에서는 그렇게 지식 또는 지혜 이런 게 전승되고 그게 쌓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으로서는 언어 또는 문화 또는 책 뭐 이런 걸로 해서 정보 요즘 표현으로는 그런 게 축적이 됐지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강합니다 뭐 사람이 달리기로 말하면 무슨 짐승보다 어떻게 빨리 뛰겠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개하고는 절대로 달리기 시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개한테 달리기 시합해서 지면 개만도 못하네 그리고 또 이긴다 그러면 개보다 더하네 이렇게 되고 또 똑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냄새 맡는 거나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면에서는 사람은 짐승을 도무지 못 따라갑니다 뭐 게임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난다 그러면 짐승들 중에는 그거를 자기의 존재 자체로 느끼는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 느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초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들이 가진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능력으로 육체적이거나 또는 어떤 뭐 뇌피셜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육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어떤 거든지 짐승한테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가진 어떤 그 대단한 능력을 어떤 사람이 야 금연을 조금 가졌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초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그건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모든 짐승 뭐 새나 벌레 미물한테도 그 짐승 또는 벌레 미물이 가진 그 아주 대단한 능력에 비하면 사람은 게임이 안 됩니다 새 때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뭐 사진이나 이런 데서 수만 마리 새가 하늘에 그냥 뭐 가득 새까맣게 또 막 이런 그림을 그리고 저런 그림을 그리고 날아다니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현대 과학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새가 수만 마리 더 심하면 메뚜기 때도 뭐 수백만 마리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안 부딪힌대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데 아직까지도 몰라요 아무튼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생물이라고 하는 바위 사람이 바위보다 세요? 뭐 어림도 없죠 바위에 부딪히면 자기 머리가 깨지지 바위가 깨지진 않습니다 사람 중에서 대단한 무술을 연마해서 돌덩어리를 손으로 막 깨고 또 벽돌을 그냥 이마로 들이받아가지고 벽돌을 깨고 하는 사람도 있죠 보통 같으면 벽돌하고 이마가 부딪히면 이마가 깨지지 벽돌이 깨지진 않아요 근데 그런 무술을 연마하면 이마랑 꽉 부딪혔을 때 이마는 멀쩡한데 벽돌이 깨져요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사실은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를 이기는 힘이 그렇게 무술을 연마해서 이마로 그냥 뭐 바위도 깨고 뭐 이래서 사람이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그런 것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비하면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다 집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가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만들고 또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지식을 축적해서 문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아무리 센 어떤 생물 등등 또는 제아무리 강한 어떤 자연물 뭐 엄청나게 높아서 사람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험한 산 그런 걸 보통 동서양 뭐 옛날이나 지금을 막론하고 그런 산을 영산이라 그래요 신령한 산 뭔가 신적인 것이 있다 근데 그런 것도 인류 기술이 발달하면 다 정복됩니다 자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사람은 지성적인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고 그리고 그게 전승이 되면서 사람은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하고 그리고 오늘하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인류문화 또는 인간다움의 전승에서 가장 오래된 몇 가지 전승 중에 하나 모든 종교 사상을 다 망라한다면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야 그 지식 지혜의 전승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 문화의 전승을 우리는 지난주일하고 오늘하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이죠 지난주일에는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아까 여러분하고 같이 20절부터 25절을 같이 읽었는데 그런데 지난주일 설교 본문 그 다음 10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도표를 세 개를 보여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도표 박스 두 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9절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때 그때 너는, 또는 이걸 복수로 해도 돼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10절부터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은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그런데 성경에서 아들 나오면 거기에 딸까지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아들, 딸, 자녀가 또는 거기에 손자, 손녀, 후손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너한테 물으면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게 20절부터 25절이에요 그러면 박스 두 개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너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녀 후손이 너한테 물으면 그러면 너는 이렇게 반응하며 대답해야 된다 이게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큰 두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제가 썼어요 자, 그러면 10절부터 1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무엇을 할 때 너는 이렇게 반응해라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할 때 반응할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삶이 이렇게 될 거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희한테 해주시고 너한테 해주시느냐 그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대요 내가 건축 안 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신다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 너는 심지도 않았는데 그 포도원 감남나무 과시원을 차지하게 하셔서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신다 요약할게요 하나님께서 너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얻게 하신다 또 집도 성도 얻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차지하게 하신다 또 차지하게 하신다 우물을 차지하게 물은 그 당시 삶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니까 그리고 과일 나무가 있는 그런 것도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 바로 그때 그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 11절은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너는 내 인생 내 삶이 잘 나갈 때 그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그 사람이 삶에 대한 성찰이 깊은지 교만한지를 보려면 천박한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을 보면 됩니다 물론 반대도 있어요 어려움에 닥칠 때 또는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6장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이 참 큰 축복을 받고 잘 나가게 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길에서 잘 나갈 때 그때 교만해지고 또는 그때 착각해서 그래서 크게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잘 나갈 때 내가 최고구나 사람들이 나 다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데 속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그랬으니까 또는 저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겉으로 그런 거지 속으로도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착각하는 거죠 아무튼 잘 나갈 때 또 인생일이 잘 풀렸을 때 그때 어떻게들 하셨습니까? 돈이 계속 잘 벌리고 그때 그때 잘 해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돈이 늘 잘 벌리는 건 아닐 테니까 잘 규모 있게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후나 또는 아이들 교육이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돈이 막 잘 벌리니까 늘 그렇게 잘 벌릴 줄로 알고 마구 써가지고 그냥 낭패를 보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12절, 13절 이 두 절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12절 조심해라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사람이 잘 나갈 때 우리말에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조심해서 하나님 신앙 까먹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이건 하지 말아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거 13절에 있어요 내 하나님이 여호를 경애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팅이 이 조합이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에 하지 말 것 또 꼭 해야 될 것 이게 또 한 쌍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뭐 근본적으로는 다 비슷해요 하지 말 것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곤데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앞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똑같죠 그 다음에 15절에는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독특하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하며 살아라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16절부터 19절에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게 또 한 번 나와요 16절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사를 백성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맞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큰 형벌을 받은 것 그거 꼭 기억해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찔러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이렇게 좀 걸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해보고 그게 이제 여기서 시험하는 거죠 보통 학교에서 시험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리고 안 좋은 의도로 하는 거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17절부터 19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명령, 증거, 규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삼가 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삼가 저는 어디에 조의금을 낼 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 표현을 저는 제일 잘 쓰는데 삼가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그 순한글의 정확한 뜻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삼가란 말이 아주 신경을 써서 아주 깊이 생각해서 극도로 내가 신경을 써서 그래서 뭐를 조심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삼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삼가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구조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야 될 거 예배 중심으로 살며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여기에 뒤에 19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뭐 요약하면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게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 삶이 잘나갈 때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애 또는 말씀을 예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목회하는 저같이 목회자들도 목회 상황이 순탄하면 이게 알게 모르게 목사의 신앙이 이게 흐트러집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은퇴하신 선배들이나 또는 잘나간다고 하는 초교파적으로 뭐 이런거 저런거 목사니까 목사 세계를 잘 알잖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목사가 그냥 통석적으로 말하는 어 저 사람 목회 성공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뭔가 흐트러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도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목사를 다스리시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죠 자 이게 10절부터 19절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 볼까요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자 두 번째 덩어리 내 아들 후손이 물을 때 너는 자 질문이 뭐냐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자녀와 후손이 질문한대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는 여러분의 이쁜 딸이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뭐 툭 던진 질문이라면 무시해도 되겠죠 근데 아들 딸이 묻는데요 손녀 손자가 묻는데요 이거는 그냥 야 너 뭐 그딴 거 물어 아유 귀찮아 시간 없어 그거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애들이 물을 때 아주 인내를 가지고 얘기해 주고 그럴 때 좋은 방법 하나 설명드릴까요 애들은 막 한참 말문 터질 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좋은 방법을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생각하게 되죠 아무튼 묻는대요 무슨 뜻이에요 아빠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답변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자 그러면 볼까요 20절부터 25절 자 무슨 질문을 할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 봉독할 때 같이 읽었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는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거 규례 법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 딸 손녀 손자가 묻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 그러니까 아들 딸 손녀 손자가 할아버지 왜 그렇게 꼭 교회 가야 돼요 엄마 왜 이렇게 꼭 매일 말씀을 읽고 그래야 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제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 그리고 말씀을 펼고 읽거나 묵상하지도 않아 그러면 애들이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적어도 부모가 그리고 조부모가 그리고 어른들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아 말씀 묵상해야 돼 그런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애들이 묻는데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 가정은 슬픈 가정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그런데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묻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자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우리가 옛적의 종이었다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의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자유롭게 이끌어 내셨어 그런데 그거를 조금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기서 이끌어 내셨어 자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 내셨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귤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때 명령하셨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애굽의 절대군주 바로에게 왜 너희가 광야로 가려고 그러느냐 광야로 삼일길쯤 가서 우리가 섬기는 야외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예배 공동체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야 거기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우리 선조들이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몇 천명이 거기에서 하루에 칼에 찔려 죽었어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래서 다시 우리 지도자 모세가 돌판 두 개를 다시 들고 신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아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래요 엄마 예배 좀 빠지면 안 돼 왜 꼭 예배 가야 돼 나 바쁜데 공부하느라고 그러면 요즘 많은 부모들은 그래 고3 때는 그냥 공부하고 예배는 가지마 그냥 대학 들어가서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드려 근데 부모가 그렇게 허용한 것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계속 안 나가죠 그죠 혹시 찔리는 부모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꽤 좋은 대학은 들어갔어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해 결혼하고 지금 40대가 됐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서 계속 기도해 물론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도 예수 믿는 중직자 부모들 자녀들 중에서도 아주 많습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쟁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부산 피난민 시절에 그때도 예배했고 그때도 말씀을 읽었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묻는데요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할머니 왜 이렇게 꼭 자꾸 할머니 나만 만나면 성경 읽으라 그래요 그래 하고서 대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또 나오네요 삼가 그죠 삼가다 삼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삼가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을 삼가 지키면 말씀을 삼가면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누구를 인정하시나요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나요 말씀이 삶이 되도록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요약했습니다 자 10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너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겨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거는 말씀 다른 말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 자 그 다음에 후손들이 묻거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자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어 엄마, 아빠가 예수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친구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을 알게 됐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야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인도하여 내쉬고 그리고서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어 말씀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녀 축복하시고 우리 손자 축복하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래야 멋진 사람이 돼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일 최고가 인류대학 들어가야 돼 인류대학이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인류대학은 보냈어 미국 유학까지 보냈어 그런데 부모도 공경하지 않아 이기적으로 살아 가장 최고 위에 돈 많이 벌면 최고야 그러면 다 돼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망가지고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되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영혼 망가지고 정신 망가지고 인생 처참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 선녀, 선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된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과 저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어기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축복 그런 깨달음이 이 저녁시간에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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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